안녕하세요. 더 바른 스페인어 첫걸음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저와 함께 4강도 열심히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 4강에서는 첫 번째, 세르동사의 두 번째 용법을 공부해 볼 텐데 지난 수업에서 우리가 세르동사를 활용을 해서 이름을 말한다든지 아니면 국적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들을 연습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또 세르동사에서 어떤 활용을 해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는지 공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많이 쓰이는 부사들 중에서 모이와 온 벗고라는 부사가 있는데 이 부사는 어떤 의미로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시사에 대해서도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첫 번째, 세르동사에 대한 추가 용법 같이 한번 가봅시다. 세르동사 형태는 여러분 이미 다 기억하고 계시죠? 저랑 같이 한번 또 외워볼까요? 우리 세르동사는 내가 주얼 때는 동사 어떻게 변하죠? 응, 요, 소이, 그치요? 네가 주얼 때는 두, 엘에스 그치요? 당신이나 그나 그녀가 주얼 때는 동사 어떻게 쓰셨더라? 에스 우리가 주얼 때는 응, 소모스 또 너희들이 주얼 때는 뭐라고 하셨다구요? 응, 소이스 당신들 그들 그녀들 이 주얼 때는 마지막 동사 형태는 어떻게 변하셨죠? 이런 식으로 소이, 엘에스, 엘에스 소모스, 소이스, 손 이런 식으로 변하는 동사가 바로 스페인어 세르동사 용법이었던 것 같아요. 형태 다시 한번 잘 기억하시고요. 그러면은 세르동사 활용해서 또 어떤 표현들을 할 수 있는지 같이 봅시다. 두 번째, 여기 보시면 직업을 말할 때도 이 세르동사를 활용해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어요. 문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Marcella es profesora de español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Marcella es profesora de español Marcella 마르셀라라는 3인칭 여성 이름이에요. Marcella는 스페인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라는 문장이에요. Marcella가 3인칭 단수주어 A와 같은 급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사는 뭐을 쓴다? S 두 번째 문장 갑시다. 문장 같이 한 번 읽어볼게요. 잘 읽으셨어요? 그는 의사이고 나는 간호사야. 그치요? 앞 문장에서 주어는 남성명사 el, 그치요? 남성 el, 그 라는 뜻의 el이 주어이기 때문에 동사는 알맞게 s 쓰셨고 뒤에 이 두 번째 문장에서는 주어가 누구예요? 욕. 나예요, 나. 그래서 내가 주어일 때는 동사 못 쓰시기로 하셨다? 쏘이. 그래서 문장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이 문장에서 한 번 체크해 볼 부분은 바로 이 중간에 있는 접속사 e를 들 수 있는데 이 e 같은 경우는 영어로 따지면 end에 해당하는 접속자거든요. 그래서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실 때도 우리가 e라는 접속사를 활용해서 문장을 하나로 쓰실 수 있다는 거 이거 좀 잘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업을 말할 때 우리가 세르동사 활용해서 문장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 잘 기억하시고 본인 소개하실 때 내 직업 뭐예요? 말씀하고 싶으시면 세르동사 활용하시면 된다는 거 두 번째 갑시다. 세르동사 활용하셔서요. 그 주어의 성격이나 외모가 어떻다라는 표현들도 말씀하실 수 있어요. 문장 같이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이아 에스 모이 고아빠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에이아 에스 모이 고아빠 음 그녀가 주어라서 일단 동사를 우리가 삼미진 단수 동사 에스 쓰셨어요? 모이 고아빠 하면요. 이 고아빠라는 형용사는 스페인어 형용사로서 잘생긴 미인인 이런 뜻이거든요. 얼굴이 예쁘고 아니면 잘생긴 남성이나 여성을 보셨을 때 우리가 이 형용사 쓰실 수 있어요. 고아빠라고 쓴 이유는 스페인어는 항상 주어와 그 주어를 설명하는 서술어 형용사인 경우는 꼭 성일치를 시키셔야 되거든요. 주어가 지금 그 여자니까 그래서 형용사도 여성형으로 고아빠로 쓰셔야 된다는 거 요거는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문장 갑니다. 나는 조금 진지한 편입니다. 라는 문장이에요. Yo soy un poco serio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Yo soy un poco serio 마찬가지 이 문장에서는 내가 주어내요 내가 그래서 동사 못 썼다. soy 그쵸? 그리고 여기서 serio 라는 형용사 같이 한 번 볼게요. 마찬가지 얘도 원형은 serio, seria 이렇게 두 가지 형태가 있거든요. 뭐 이제 눈치 채시겠죠. serio는 남성명사를 꾸밀 때 쓰시는 형용사라는 거 그리고 seria 하면요. 좀 진지한 성격을 갖는 사람이 여성인 경우에 그렇게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세르동사 활용해서 직업도 말하고 성격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외모가 어떻다는 것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잘들 기억하시고요. 세르동사 활용하실 때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다음 한 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좀 전에 앞에 예문에서 보셨던 그 부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해 드리려고 합니다. 같이 한 번 읽어봅시다. 모이와 온뻐꼬는 일단 품사가 부사예요. 부사 부사의 역할이 뭐죠 여러분? 부사는 보통 본인과 똑같은 부사나 아니면 우리가 쓰는 형용사를 꾸미는 역할을 하는 품사가 바로 부사죠. 부사 모이와 온뻐꼬에 대해서 한 번 살펴볼 건데요. 모이 같은 경우는 뜻이 뭐다? 매우, 아주 라는 그 형용사나 부사를 강조해 주기 위한 표현이라는 거 그러면 반대로 그 형용사나 부사가 약간 조금이란 뜻으로 표현하시고 싶다 하시면 반대 부사인 온뻐꼬를 활용하시면 된다는 거 쓰시는 위치는 형용사와 부사 앞에다 쓰시면 돼요. 모이 같은 경우는 영어의 베리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무이가 쓰인 이 문장들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랑 같이 문장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라카사 에스 무이 그란데 라카사 에스 무이 그란데 잘 읽으셨어요? 라카사 우리 앞에서 배웠죠? 뭐예요? 집이에요. 집. 집이 엄청 큽니다. 크긴 큰데 엄청 크다고 강조하고 싶을 때는 이 그란데라는 커다란이라는 형용사 앞에다가 무이라는 부사를 써서 매우 크다라고 강조하실 수 있다는 거 두 번째 문장 같이 한번 볼게요. 라울은 엄청 잘생겼데요. 잘생겨도 잘생겨도 너무 잘생겼다고 강조하고 싶으실 때 마찬가지 이렇게 쓰실 수 있어요. 문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라울 에스 무이 구아포 라울 에스 무이 구아포 구아포 앞에다가 이 무이라는 부사 써서 엄청 잘생겼다고 강조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다음 갑니다. 비행기가 엄청 빨라요 라는 표현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잘하셨어요? 비행기는 엄청 빨라요. 그치요? 빠른 이라는 라피도라는 단어 앞에도 마찬가지 엄청 빠르다고 우리가 무이라는 부사를 집어넣어서 빨라도 빨라도 너무 빠르다는 강조 용법 표현하실 수 있다는 거 잘들 익혀두시면 좋겠고요. 뭐 아주 매우라는 표현만 쓰는 형용사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조금, 조금 그렇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으실 때도 우리가 이렇게 형용사 앞에다가 혹은 부사 앞에다가 운뽑고란 단어를 집어넣어서 문장 말씀하실 수 있는데 예문 한번 볼게요. 로사는 조금 통통한 편이에요. 그쵸? 로사는 조금 통통하대요. 문장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로사 에스 운뽑고 고르다 로사 에스 운뽑고 고르다 로사는 조금 통통한 편입니다. 여기 형용사 고르다 마찬가지 남자한테 좀 통통하다 혹은 좀 뚱뚱하다 라는 표현하고 싶으실 때는 고르도 여성은 고르다 이런 식으로 운뽑고 쓰실 수 있다는 거 계속 갑니다. 두 번째 문장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안토니오는 키가 조금 작은 편이에요. 뭐라고 아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안토니오 에스 운뽑고 바호 안토니오 에스 운뽑고 바호 그쵸? 이 바호라는 형용사 마찬가지 키가 작은 이라는 뜻인데요. 바호 바하 하시면 마찬가지 주어가 남성일 때는 바호 여성일 때는 바하 형태로 꾸미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조금이라는 부사를 쓰고 싶으시면 형용사 앞에다가 위치시키시면 된다는 거 모이와 운뽑고 용법 어떻게 쓰는지 아시겠죠? 형용사가 혹은 부사가 매우 어떻다 혹은 조금 어떻다 이런 표현을 하고 싶으실 때는 모이와 운뽑고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문장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사 같이 한번 살펴봤어요.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이번 페이지에서는 지시사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뭐 이 그 저 나를 기준으로 제일 가까이 있는 거를 이 그리고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그 혹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시사를 활용해서 문장을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스페인어도 마찬가지로 이그저에 해당하는 지시사가 이렇게 존재하는데요. 이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제일 가까이 있는 어떤 사물이나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실 때 영어로 따지면 얘는 뭐 디스에 해당하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지시사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제가 이 혹은 이것 이 사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지시사를 혼자 쓰는 경우는 대명사 역할을 해서 이것이나 이 사람이란 뜻이 되고 이 지시사 다음에 만약에 명사가 이렇게 오는 경우는 이 지시사가 이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 역할도 할 수 있다는 거 형태는 다 똑같이 쓰기 때문에 일단 형태 먼저 같이 봅시다. 이 것이나 이 사람 혹은 이 라고 내가 꾸미고자 하는 명사가 남성인 경우는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este 내가 꾸미고자 하는 명사가 여성인 경우거나 아니면 내가 이 사람은 이것은 이라고 말하고자 하는 대상이 여성 명사인 경우는 어떤 지사를 쓰신다?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esta 내가 말하고자 하는 명사가 남성 복수인 경우는 얘도 복수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estos 마찬가지입니다. 여성 명사를 가리킬 때도 내가 가리키고자 하는 명사가 복수의 여성 명사인 경우는 이 지시사도 복수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estas 잘하셨어요. 이에 대한 지시사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내가 남성 복수일 때 가리키는 대상이 남성 복수일 때 뭐라고 하신다? este 죄송해요. 말 잘못했네요. 남성 단수일 때는 este 라고 표현하셔야 되고요. 복수일 때 뭐라고 하신다? estos 그렇죠? 여성 명사를 가리키면서 이 라고 얘기하실 때는 뭐라고 하신다? esta 근데 그 명사가 복수가 될 때는 estas 그렇죠? 잘들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어 제일 가까이 있는 것보다 약간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사물이나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하실 때 쓰시는 그 나 그 나 그 것 그 사람에 대한 지시사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남성 단수일 때는요. 읽어 봅시다. este 그 명사가 복수가 될 때는 este este 그 명사가 여성 단수일 때는 este este 여성 복수일 때는 엘사스 그쵸? 단수 복수 잘들 체크하시고요. 서 있는 나를 기준으로 해서 좀 많이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언급을 하실 때는 우리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는 개념의 저 혹은 저것 저 사람에 해당하는 저에 해당하는 이 지사를 쓰셔야 되는데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남성 단수 명사를 가리키는 저에 해당하는 표현이에요. 어떻게 읽으실 거예요? 아껠 아껠 얘가 복수가 됐어요.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에요. 그러면은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아케이오스 아케이오스 내가 가르치고자 하는 명사가 여성 명사인 경우는 뭐라고 한다?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이거 어떻게 읽으실 거예요? 아케이아 아케이아 이거 읽으라고 하시면 아껠라 라고 읽으시는 분이 계신데 아껠라 아니고 우리 앞에서 발음 공부할 때 하셨잖아요. 그쵸? 이 엘에라는 알파벳은 아랑 결합을 했을 때 우리가 야 라고 발음하기로 했죠. 야 그쵸? 그러니까 요거는 좀 발음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 갑시다. 복수일 때는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아케이아스 아케이아스 그쵸? 단수, 복수, 남성, 여성 전부 다 제대로 신경을 좀 잘 써서 표현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성수일치가 그만큼 스페인어 문법에서는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면 방금 학습하신 지시사들을 활용한 예문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 같이 봅시다. 이 자동차는 매우 비쌉니다. 문장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este coche es muy caro 어? 얘를 este 로 쓴 걸 보니까 자동차를 나타내는 단어 coche는 남성이다, 여성이다? 남성이다. 그쵸? este coche 라고 써놓은 걸로 봐서 이 coche 라는 자동차라는 단어는 남성명사구나? 이런 거 체크하실 수 있겠고요. 마찬가지 남성명사라서 비싼이라는 형용사도 남성형으로 이렇게 쓰고 있는 거 이런 게 바로 성수일치죠? 다음 갑니다. 그 소녀는 예쁩니다. 라는 문장이에요. 천천히 볼까요? 그 소녀라고 하는 거 보니까 나한테 조금 떨어져 있나봐요. 그쵸? 문장 갑니다. esa chica es monita esa chica es monita 그쵸? 그 소녀는 예뻐요. 여기 마찬가지. 소녀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성명사라서 지시사 뭐 쓰셨다? esa. 그쵸? 예쁘다. 보닛도 보닛다. 라는 형용사 있죠? 예쁘다. 라고 내가 말하는 대상이 여성이라서 보닛다. 그럼 만약에 이 문장 같은 경우는 그 소녀가 아니라 여기서 그 소녀는 뭐 소년한테 좀 예쁘다는 표현은 별로고 뭐 귀엽습니다. 이렇게 문장을 바꾼다면 이 같은 문장은 어떻게 바꾸실 수 있겠어요? 요거 밑에 한번 써볼까요? 그 소녀는 예쁩니다. 라고 이 문장을 남성형으로 바꾸신다면 남성형 용사. 어? 어떻게 하는 거지? 천천히 같이 한번 해 볼게요.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쓰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에세치코 에스 보니또. 에세치코 에스 보니또. 에세치코 에스 보니또. 그치요? 아까 우리 이 에사의 남성형이 에세였잖아요. 그래서 그 소녀는 예쁩니다. 전부 다 남성형으로 바꿔 주신다는 거. 이런 게 바로 성술치라는 거. 요거 중요하니까 잘 체크하시고요. 마지막 문장 갑시다. 저 사람은 영어선생님이에요. 그쵸? 저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저 사람이라는 이 단어 자체를 대명사로 활용을 했네요. 문장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아껠 에스 프로페셜 데 잉글레스.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아껠 에스 프로페셜 데 잉글레스. 그치요? 여기서는 지금 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이 남성입니까? 여성입니까? 뭐라고요? 남성, 남성. 그치요? 어떻게 뭘 보고 남성인지 아셨어요? 아껠은 남성을 대신하는 지시사라고 배우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어만 딱 봐도 저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 주어가 남성이구나 라는 거 체크하실 수 있고요. 만약에 여기서 잘 모르시겠다 하시면 단어 보시면 되죠. 우리 남자 선생님은 브로페 소우르라고 하기로 했고 여자 선생님은 뭐라고 하기로 하셨더라? 브로페 소우라. 그치요? 직업을 나타내는 단어를 살펴보셔도 이분이 남성인지 여성인지 충분히 구분하실 수 있다는 거. 음 문장 잘들 만드셨어요 여러분. 요 지시사 용법 어떻게 활용하시는지 잘 이해하셨죠? 그러면 지시사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스페인어 문장 만드실 때 제대로 활용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 다음 페이지 넘어갑시다. 우리 4강에서 회화 페이지 있는데 회화 내용 한번 살펴보면서 좀 전에 학습하셨던 세르동사 용법 그리고 부사 용법 그리고 지시사 용법들 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회화 문장 보니까 리카르도와 산드라 둘의 대화 내용입니다. 리카르도 대사부터 같이 한번 한번 저랑 따라 읽어보시겠어요? Hola, Sandra. ¿Qué tal? Hola, Sandra. ¿Qué tal? 안녕, Sandra. ¿Qué tal이 뭐였죠? 잘 지냈어? 그쵸? Hola, ¿qué tal? 앞에서 되게 많이 보셨다. 그쵸? 그냥 스페인어권 국가 사람들이 누군가를 만났을 때 안녕, 너 오늘 잘 지냈어? 하고 안부인사 묻는 제일 간단한 인사말이었어요. 그쵸? 리카르도가 산드라 만나서 반가웠나봐요. 그랬더니 산드라가 어, 나 오늘 기분 되게 좋아. 너는? 하고 묻네요. 같이 한번 문장 읽어볼까요? Bien, Ricardo. ¿Y tú? Bien, Ricardo. ¿Y tú? 어, 나 오늘 되게 좋아. 너는 어때? 하고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리카르도 마찬가지 어, 나도 오늘 기분 되게 좋아 라면서 얘기하고 있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Bien, gracias. Bien, gracias. 다음 문장 한번 살펴봅시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Bien, ¿es ella? Bien, ¿es ella? 음, 무슨 문장이죠? bien이 뭐였어요, 여러분? 의문사 중에서 누구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의문사예요. Bien, ¿es ella? 하면요. 그녀는 누구니? 라는 질문이 되겠죠. 아마 교재 보시면, 서파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옆에 친구가 있어서 이 친구 누구냐고 묻는 질문이었거든요. 그랬더니, 산드라가 친구를 소개합니다. 바로 옆에 있으니까 가까이 있는 친구예요. 문장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esta es Ana, mi compañera de la clase de ingles.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esta es Ana, mi compañera de la clase de ingles. 좀 전에 배운 지시장 나왔어요. 그쵸? esta es Ana. 이 사람은 Ana야. 여기는 아나라고 해. 근데 아나는 누구다? compañera de la clase de ingles. compañera 하시면요. 단어가 남성일 때는 compañero 혹은 여성일 때는 compañera 이런 식으로 남녀가 있는 단어인데요. compañera는 동료 라는 뜻이에요. 동료. 어떤 업무를 같이 보시는 동료라든지 아니면 어떤 수업을 같이 듣는 친구라든지 모든 의미를 다 활용하실 수 있거든요. 지금 Ana가 여성이라서 compañera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쵸? 영어 수업 같이 듣는 친구야. 라고 지금 우리 리카르도한테 소개를 해주고 있네요. 다음 문장 갑시다. 리카르도는 오늘 Ana 처음 만났잖아요. 그래서 우리 처음 만났다는 인사말 하고 있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mucho gusto Ana. mucho gusto Ana. 인사하면서 본인 소개 하셔야겠죠. 그쵸? 리카르도가 나 누구야?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Yo soy amigo de Sandra. Yo soy amigo de Sandra. 음 나는 Sandra 친구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쵸? Amigo 많이 보셨죠? 스페인어 모르시는 분들도 아마 Amigo 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 보셨을 거예요. Amigo, Amigo 하면 우리가 친구 라는 뜻으로 활용을 하는데 우리 리카르도 남자다 여자다? 남자. 그래서 남자 사람 친구는 Amigo. 친구는 친구인데 여자 친구예요. 여자 사람 친구요. 그때는 Amiga 라고 하시면 되겠죠. 다음 문장 갑니다. Ana가 본인도 오늘 리카르도 처음 봤잖아요. 그래서 나도 만나서 반갑다 라고 인사하고 있네요. 같이 한번 인사해 봅시다. 엔칸타다 리카르도. 엔칸타다 리카르도. 잘하셨어요. 여기 인삿말 아까 처음 만났을 때 무척구스도 했었는데 Ana는 다른 식으로 인사했네요. 이거 우리 예비가에서 인삿말 할 때 학습하셨죠?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이 인사 같은 경우는 말하는 화자의 성에 따라서 인사가 달랐던 것 같아요. 말하는 내가 남성일 때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 어떻게 하신다? Encantado. 그쵸? 근데 말하는 내가 여성인 경우는 우리 인사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Encantada. 그쵸? 우리 Ana는 남성이다 여성이다? 남자다 여자다? 여자에요. 그래서 본인이 리카르도 만나서 반갑다고 하실 때는 인사 어떻게 한다? Encantada. 리카르도. 그쵸? 남녀 구분하기 싫으시면 그냥 무척구스도라는 인사로 대신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체크하시고요. 다음 문장 갈게요. 리카르도가 이렇게 물어보네요. Ana한테 ¿De dónde eres? ¿De dónde eres? 어? 이거는 우리 앞에서 학습하셨다. 그쵸? 3강 때 아마 제가 세르동사 첫 번째 용법 설명드릴 때 공부했던 문장인 것 같아요. 뭐 묻는 표현이죠? 국적. 그쵸? LS를 쓴 걸로 봐서 지금 계속 상대를 너로 감안하고 있어요. 너 어느 나라 사람이야? 라고 묻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아나 어느 나라 사람이랍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Soy de America. Soy de America. 그쵸? 나는 미국 사람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 ser de 국가 이름 집어넣으셔서 어? 나는 이 나라 출신이야 라는 표현하실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 문장 이렇게도 쓰실 수 있죠. 이 아메리카나 아메리카는 나라 이름이고 그 아메리카라는 미국이라는 나라 국적을 가진 사람 미국인이란 뜻은 우리가 아메리카나 혹은 남성일 때는 아메리카노로 쓸 수 있다는 거 이 3강 앞에서 아마 설명을 해드렸던 것 같거든요. 이것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회화 내용 살펴보니까 처음 만났을 때 누군가를 상대방 다른 사람에게 소개를 해줄 때 필요한 뭐 지시사라든지 만나서 반갑다라는 인사말이라든지 앞서서 학습하셨던 모든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회화문인 것 같아요. 그쵸? 여기 있는 이 문장들만 잘 학습을 해 두신다면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들도 자연스럽게 스페인어로 인사하고 뭐 소개하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어? 이 회화문 통해서 우리가 앞서서 학습하셨던 뭐 인사말이라든지 지시사라든지 여러가지 표현들 공부하셨는데요. 아무래도 여기 있는 회화문만 잘 살펴보신다면 제 생각에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났을 때 인사도 잘 하실 수 있고 소개도 잘 하실 수 있고 다들 잘 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연습문제 하나 더 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연습문제 중에서 세 번째 문제 저랑 같이 한번 공부 좀 해 보도록 할게요. 음, 세 번째 문제 같이 한번 봅시다. 다음 표를 보고 각 질문에 알맞게 답해 보세요. 라는 문제예요. 여기 지금 인물이 네 명이 나오고 있어요. 그쵸? 여기 보시면 마리아, 후안, 그리고 민수, 마지막 기요미 이렇게 네 사람이 나오는데요. 각자 국적을 한번 살펴보니 마리아는 아메리카나, 어느 사람, 어느 나라 사람이죠? 어, 미국 사람, 그쵸? 후안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메히카노, 메히카노는 멕시코 사람이에요. 다음, 민수는 뭐 이름 봐도 알겠어요. 그쵸? 코레아노, 한국 사람이구요. 마지막, 기요미, 기요미는, 기요미도 이름 봐도 알겠다. 그쵸? 기요미는 하포네사, 음, 일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리아의 직업을 한번 살펴봅시다. 프로페소라, 배우셨죠? 선생님인데, 선생님은 선생님인데 뭐 가르치는 선생님? 보통 선생님 뒤에는 과목이 여기 들어가거든요. 영어선생님. 우리 후안은 뭐 하는 사람인지 한번 봅시다. 단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악돌, 악돌은 배우에요. 배우, 액터. 그쵸? 비슷하다. 다음 갑니다. 민수 직업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estudiante. 뭐였죠? 아, 맞아요. 학생이라는 뜻이죠? 다음 갑시다. 기요미 직업은 뭘까요? 읽어봅시다. enfermera. enfermera는 간호사란 뜻이에요. 그분들의 성격은 어떤지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buena. buena 하면 성격이 굉장히 좋은 이라는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를 다 갖고 있는 형용사. 후안의 성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sociable. 왠지 영어랑 좀 비슷하죠. sociable에 대한 뜻인데 sociable 하시면 굉장히 사교적인 스타일의 성격의 사람이에요. 멕시코 사람들이 좀 사교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쵸? 다음 갑니다. 민수는 어떤 사람인가요? 민수는 serio. 우리 아까 앞에서 serio 배우셨다. 무슨 뜻이었죠? 좀 진지해요. 진지한. 좋은 말로서 진지한이고 사실 약간 무뚝뚝한 사람을 우리가 serio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다음 갑니다. 기요미 성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amable. amable는 굉장히 친절한 이라는 성격의 표현이에요. 외모 마지막입니다. 외모 같이 볼게요. 마리아는요. alta y delgada. alta는 키가 큰 이라는 뜻이고 delgada 하시면 굉장히 날씬한 이라는 뜻이에요. 키 크고 날씬하대요. 되게 부럽네요. huan 갑시다. huan은 actor니까 잘생겼나 봐요. guapo. 그쵸? 민수 갈까요? 민수는 키가 좀 작나 봐요. bajo. 다음 갑시다. 기요미는 어떻답니까? un poco gorda. 우리가 앞에서 배우셨다. 그쵸? un poco 조금 gorda. 통통한 표현이에요. 그쵸? 여기 지금 보시면 국적, 직업, 성격, 외모. 이 네 인물의 사실들을 여기다 지금 언급을 했는데 그러면 스페인어로 되어 있는 이 문제들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이 문제에 알맞게 정답을 저와 함께 작성해 보도록 할까요? 문장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첫 번째 문제에요. quien es la profesora de ingles? quien es la profesora de ingles? profesora de ingles? 누가? 영어 선생님이죠? 영어 선생님 누구였어요? 여기 제가 동그라미 쳐놨네요. 그쵸? 영어 선생님은 마리아였어요. 그쵸? 그러면 이 앞 질문에 대한 대답은 어떻게 하신다? 에스 마리아? 에스 마리아? 에스 마리아? 라고 대답하시면 그 마리아입니다. 라는 표현이 되겠죠. 다음 질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como es ella? como es ella? como는 어떻게 라는 의문사지 않습니까? 어떻게 근데 como es 라고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 그녀의 성격이 어떠냐는지 외모가 어떠냐는지 하는 질문이 되는 거거든요. 어때요? 그녀는 에이아 에스 성격 좋대요. 그리고 키도 크고 alta y 날씬하대요. 이렇게 쓰기면 되겠어요. Como es ella? 에 해당하는 알맞은 정답은 Ella es buena alta y delgada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Como es? 라고 물어보면 일단 성격이나 외모가 어떠냐? 라는 질문으로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1번 질문은 어렵지 않았어요 우리 두 번째 질문 같이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볼게요 질문 갑시다 ¿De dónde es Juan? ¿De dónde es Juan? ¿De dónde? 앞에 학습하셨죠? 무슨 뜻이었습니까? 어,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출신지 묻는 질문 말씀하실 때는 항상 의무섬 못 쓰신다 ¿De dónde? 그렇죠 Juan은 어느 나라 사람인가요? Juan은 어느 나라 사람이었죠? 아까 정열의 나라 멕시코 멕시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번 써봅시다 Juan es de Mexico es mexicano 두 가지 버전으로 쓸 수 있죠 첫 번째 버전은 세르동사 대 그리고 국가명을 넣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세르동사와 마찬가지로 보호자리에다가 그 국가 형용사 집어넣는 경우 우리 국장 묻고 답하는 표현 공부하실 때 이 두 가지 버전으로 다 대답하시면 괜찮다고 다 학습했던 내용들이잖아요 이거 둘 다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 선생님 앞에 주어 생각해도 됩니까? 네 됩니다 왜냐하면 질문에서 이미 Juan의 국적이 어디냐고 묻고 있기 때문에 또다시 대답하실 때 뭐 Juan은 혹은 그는 이런 식으로 주어 말씀 안 하시고요 생략하셔서 바로 동사부터 언급하셔도 큰 문제 없어요 스페인어는 생각하는 게 오히려 더 일반적이에요 다음 갑시다 세번째 질문 같이 한번 볼게요 질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Como es? 기요미? Como es? 아까 1번 문제에서 보셨다 그쵸? Como es? 하면 머무는 질문 성격이나 외모 기요미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어떤 외모를 갖고 있습니까? 대답 한번 해볼까요? Es 어때요? Amable 그리고 Un poco gorda 대답 어떻게 하실 거죠? Es amable E Un poco gorda 형용사들을 나열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형용사와 형용사를 연결하실 때 E로 연결을 하시면 된다는 거 이 접속사 E 같은 경우는 영어의 AND와 같은 용법이라서 만약에 설명하는 그 서술어 형용사가 여러 가지가 될 때는 세 개가 됐든 네 개가 됐든 천 개가 됐든 제일 마지막 형용사 앞에다가 이 있으시면 되거든요 이거 하나 체크하시고요 두 번째 문장 같이 갑시다 대돈든 대돈대 SA야? 대돈대 하면 뭐 묻는 거다? 국적 그치요? 우리 기요미는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하폰의 사 일본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여기도 한번 써볼게요 첫 번째 버전 그녀는 일본 출신입니다 라고 문장 쓰실 거면 S 대 일본은 국가 이름이 뭐였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폰 하폰 그래서 그녀는 일본 사람이에요 뭐라고 하신다? S 대 하폰 이거 읽었을 때 자꾸 잡본 이라고 하시는데 우리 스페인어 호타 영어의 제2알파벳 스페인어 호타는 히읍 발음 하셔야 된다는 거 제가 잡본 아니라고 하면 가끔 약본이라고 하시는 분 계시는데 아니에요? 뭐라고요? 하폰 발음 주의하시고요 다음 갑시다 일본 사람입니다 라고 일본 출신이 아니라 그냥 일본인입니다 라고 말씀하고자 하실 때는 어떻게 쓰실 수도 있다? S 하폰의 사 하시면 되겠죠? 이 두 가지 표현 전부 다 같은 표현이라는 거 이거 잘 정리하시면 좋겠어요 질문에 대답하는 거 어렵지 않다 그쵸? 다음 마지막 갑시다 네 번째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Quién es el actor mexicano? 뭡니까? 누가 멕시코 배우인가요? 아까 누구였더라? 멕시코 배우 그쵸? Juan이었어요 그러면 문장 같이 한번 대답해 볼까요? 누가 멕시코 배우였습니까? 라는 대답은 Juan입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Es Juan Es Juan Como es el? 어떤 사람이냐고 질문 나왔어요 Como es el? 우리 이것도 앞서서 질문 계속 반복되고 있네요 Como es는 성격이나 외모 나타낸다 그러면은 우리 Juan은 어떤 사람이에요? sociable Guapo 굉장히 사교적이고 잘생겼대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Juan은 Es sociable y guapo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요 여러분 고정 묻는 질문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뭐 성격이나 외모가 어떻다 이런 거 질문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 다들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4강 공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열심히 학습하시고요 복습 중요한 거 아시죠? 공부 열심히 하시고 우리 다음 강에서 또 열심히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해요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Gracias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